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쾌한 고추를 올려줍니다. 골고루 뜨거워. 조그마 너무 맛있어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먹기에는 고추는 꼬리 매콤하고 고추 맛있다 양념이 더 맛있다 올리브유 이렇게 잘 먹으면 더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매운 고추 여러분 어때요? 여러분 아마 뱃밥을 만들어 먹어야 되나요? 여러분의 뱃밥을 넣어봤어요 뱃밥을 넣어봤어요 뱃밥을 넣어주면 뱃밥을 넣어보았면 뱃밥을 넣어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.